11월 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11월의 암송 구절인 고린도서 4장 16절을 암송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느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가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오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0절과 11절입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론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메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가론 유다의 배신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가론 유다의 배신은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가론 유다를 멸망의 자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유다의 배신에 대한 구약성경의 예언이 여러 곳에 나오지만 대표적인 말씀이 10편 41편 9절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고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간 후에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론 유다가 사탄의 영향력 하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의 죄가 면제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론 유다는 분명히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가론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거라고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가론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끝내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은 그가 돈을 사랑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그런 제자들 가운데 회개를 맡아보면서 돈을 도둑질해가는 도둑이었다는 사실을 요한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300대나리온 대는 값비싼 향류를 예수님께 부어드릴 때 그가 크게 분노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자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몸값으로 은삼십 개를 받기로 합의합니다. 300대나리온 대는 값비싼 향류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린 마리아의 모습과 그 값에 3분의 1밖에 안 되는 돈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론 유다의 모습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가론 유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우상은 돈이라는 우상입니다. 돈과 신앙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유다의 길이 아니라 마리아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건강 물질 내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시오니 이 모든 것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가론 요다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마리아의 길로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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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